자 지완이 먼저 알파벳 먼저 기억하고 있는 거 볼게 이렇게 볼까? 어떻게요? 자 시작해보자 I D C C 틀린 거 여기다 써 놓을 거야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요? 아니 이건 좀 있다 할 거야 얘는 뭐라고요? B C C C H H H H M M M M 선생님 소리는 뭐예요? 선생님은 지완이 목소리로 듣고 싶어 뭐지 모르겠어요 아 J 그렇지 틀릴 뻔했어 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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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F T T T T야 T T T T T T T T T L Q T Q T T T T T T B T rending 뭐해요? 저런거는 그쵸? 자 얘는 이렇게 해뒀어 똑같은거야 뭐 왜 이렇게 어려워요? 왜 이렇게 어려운걸 내신거같이?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쥐 쥐 쥐 쥐야 쥐 뭐할 뜻인거지? 뭐라구요? 쥐 쥐 쥐 쥐 쥐 nothing 모르겠어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그럼, 계속 계속, 계속, 계속 다 F F F 그렇지 F F G? J? 이거랑 똑같은 거야 A A야 A는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럼 A는 세 글자에요?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둘 다 소문자 A야 대문자 A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A B 잠깐만요 B 얜 뭐라고요? B B A A 근데 선생님 갑자기 틀린 게 엄청 많아졌어요 음 아니 요고요 이거는 뭐냐고요? 네 아니 선생님 음 이건 거기 손가락 해봤자 수렙 안보여 네 얘는 얘는 뭐지? B 아 D D B B F F? 안되겠다 F도 잘 보는구나 F F는 얘가 F다 아 P야 P 얘는 뭐? B J 아닌가? G 어디 S T T T T T T T T U N N N 뭐라고요? N N N N N U U N N N N N O O O O O O O 어디 못했어요 모르겠어? 네 네 모르겠어요 E E E T T K K W W W V W W V W W W W V V W Z Z Z Z Z Z Z 정치할때 처럼 E 하고 Z Z Z Z Z O 아니 뭐지 뭐지 U U X X 이제 마지막 글자 뭐 남았을까 Y가 남았지 Y 그래서 U U N P F A B D 이것도 D고 이것도 D야 아니 B야 지금 B P G G G G G T T F F F F F F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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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연습 좀 할거에요 여기에다가요? 대체 뭐라고 해서 자 선생님 지금 공책 줬죠? 네 이거요 자 영어 쓰는거의 기초를 지환이가 잘 모른거 같아서 일단 기초부터 알려드릴건데요 자 칸이 총 1칸, 2칸, 3칸으로 되어있어 수칸 근데 이 손은 굵게 되어있어 진하게 이게 원래 글씨를 쓰는 자리야 근데 어떤 글자들은 이 밑으로 한칸 내려가는 애들도 있어 자 선생님 따라 쓰세요 먼저 소문자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소리내면서 쓰세요 네 A Q같애 대문자 Q같애 그렇게 쓰면 한 번에 써야돼 한 번에 A 아무래도 Q같애 A A A A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나누어 생각했을 때 오른쪽 끝에서 시작하는 거야 글씨를 쓸 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꼬리를 만드는 거야 네 다시 써보세요 그 다음 B는 요렇게 써요 B 한번에 써야돼 글씨는 최대한 B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 글씨가 너 뭐하니 여기가 기준선이야 여기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여기야 B 왜 한칸 밑에서 쓰고 있니 넌 B 한 번에 C 왜 연필을 왜 떼 연필 떼지 않습니다 B 내리고 동그라미 또 뗐다 연필 B 자 다시 한번에 내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B B 한 번 더 내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B B 그게 O지 B냐 체력이 안되는 것 같아 옆에 자 똑바로 내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B 동그라미 B 동그라미 B 자 내려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가서 다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한 번 더 B 그렇지 한 번 더 B 계속 한 번 더 B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C는 간단해요 그냥 C C야 C C C 그 다음 D입니다 D A 쓰는 거하고 비슷해 네 오른쪽 끝에서 시작해서 동그라미를 만든 다음에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따라 내려와서 꼬리 D 한 번 더 오른쪽 끝에서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동그라미 만들어요 쭉 올라갑니다 다시 따라 내려와서 꼬리 D 자 한 번 더 왼쪽으로 동그라미 만듭니다 올라갑니다 내려옵니다 꼬리 D D 선을 맞춰줘야지 다시 자 여기에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으면 여기가 글씨를 모든 글씨를 시작하는 지점이야 자 여기서 동그라미 왼쪽으로 만듭니다 올라갑니다 내려옵니다 꼬리 D 연필을 떼지 않습니다 연필을 떼지 않습니다 연필을 떼지 않습니다 연필을 떼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만듭니다 올라갑니다 내려옵니다 꼬리 D 잠시만요 아직 안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A B C D 까지 쓰레기 연습해갖고 오세요 A B C요? A B C D 까지 연습했잖아요 네 알겠습니까? 네 그거 다 적고 오라고요 A B C D 어디까지 연습하냐 저기 C 까지 A B C요? A B C D D D 길어 동그라미 왼쪽으로 알겠습니까? 쓰는거 여기 A A 쓰고 B B C D D D 까지 A가 D인데 A B C D A B C D 이렇게 써 C D A B C D 됐어요 A만 계속 쓰고 B만 계속 쓰지 말고 A B C D A B C D A B C D 이렇게 쓰세요 아니 그런 선생님이 안 통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 통하네 자 에잇 퇴근 아 사진 이따 그 아멘